4.1.1.2.0 구토라니요 노모니님 BJ 대전사 B팀 미스루 누굴까? 이분은 대전사 정답이에요 네 스킵 2배속으로 빠른 스겜 아 잠깐만 아 칼라이어 왕 또 나왔네 네 어 네이븐 아 다행히 괜찮아요 지금 아 지금 망했어요 라고 하는데 연님이 아니 괜찮아요 저도 2,3이어서 갈림도 지금 2나왔네 아필이면 백장님, 지네아가다 인간님, 그리고 니선생 오징어님 안녕하세용 현재 과학선이 2원 강화고 얘는 1원 강화가 나아 확실히 다행히 얘는 3이어서 다행이지 자아 지금이니? 지금이니? 언제이니? 아휴 치즈즈님 안녕하세용 아 레이나 노래 틀려서 그래 이게 다 죽는 디버프입니다 죽는 디버프라니 어젯 솔락 플라이븐 오프 프로 ä 플랫 스 hello ומע gard 네 이분도 핫뎀 터진 것 같지는 않네 성공했네 다행히 망경존두기 아니 저는 거기서 삘이 왔었는데 삘이 와도 강화가 실패되가지고 짜증다네 아당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님도 벌초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강화 지르는 것 같은데 둘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분 성공 네 불사조 성공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삘이 왔다 했는데 하면 안되는데 룬임은 잘 되거든요 아 이거 삘이 와서 하면은 진짜 성공이 잘 돼 룬임은 룬임은 클라스가 달라가지고 네 이거는 트리거 밖에 해놨거든요 제작자분이 네 이건 확률이 정확할거라고 할거에요 왜냐면은 이게 4분의 1 보면은 이게 그게 이거거든요 삘이 삼보가 그거 아니야 흠 네 진짜 강화를 잘해놨네 아유 왜 60뷰 내가 66인지 왜 물어봤거든 이거는 아칸 나오면 망하죠 아 파명충 근데 이거 강화하면은 꼬라 박아야되는데 진짜 이거는 자 네 이거 해가지고 아 일상원어라 아이오의 기울을 받아 레프살의 기울을 받아 뉴욕 으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وه후흐허허허허허허 fueled알이란 아이씨! 이게 뭐야 진짜 이씨! 아 저거 다 터졌어 이씨! 미스터 헬크님 아니하세요? 왜 안들어줘! 누가! 너네들 죽어! 터져! 진짜 터질이야! 아아아아아아 지금이니? 다음판에 지면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붙이는지 아 붙이는거에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욕하고싶어 제작자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전하고싶어 아 그와중에 하나 터지네 마술 네 지금 당장 전해줬다는데 전화해서 욕하고싶은 그런 심정 진짜 딱딱 아 레이나놀이 들어서 그런가봐 아 레이나놀이 들어서 그런가봐 아마도 레이나놀이 들어서 그런가 저는 방송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계속 리방해야되잖아요 지금이니? 언제니? 오늘이니? 파랑님도 다 성공했어요 거의 그거를 바꿔야겠어요 이거 운빨이 없는거 보면 이걸 틀어야돼 육윙윙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작자가 상악한거라니까 제작자 테스트 안해봤어 네 메갈로베니아에요 자 일사만 나와라 샌즈님 부금에 맞게 좀 잘 나오세요 예 부금에 맞게 티타늄을 주시네 우와 샌즈 부금 드니까 티타늄 주네 당신은 제압 티타늄의 제약을 가득찼다 그와중에 강화 성공 이러면 짜증내야 진짜 아 짜증나 이 상황이 벌어온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 이 상황이 벌어온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 맞아요 지금 대사장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나요? 아 제가 만든거 아니에요 네 지금 통화하면은 전화받을지 모르겠네 네 지금 전화 통화해볼까요? 네 이분이랑 전화해볼까 지금 네 하면은 지금 욕할거 같애 네 지금 욕할거 같애요 네 지금 욕하거든요 하면 네 지금 JJHWWQ님은 야 아 잠깐만 부금좀 바꿔자 나 부금 이거 틀면 잘 될거 같은데 좋아 부금 이럴때 이런거 틀어야지 써봐 야 쓰레기 작은 고추 쓰레기 쿵지로가 쓰레기 코쿵 쓰레기 아 그래도 심어 나왔어 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아 이래도 괜찮으니까 아 좋아좋아좋아 아 이거 나왔어 괜찮아 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지금이니 아 파랗니 왜이렇게 많아 지금이니 하하하하하하 네 이거 답이 없거든요 이러면 네 행운의 상자 제기부하자 한꺼번에 했네 진짜 근데 이러면은 강화 계속해야되는데 네 인생화가 가야겠다 지금 답이 없는데 이럴땐 인생화가 답이야 네 삘이 왔어 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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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강이 맥스에요 와 삘 오리니까 잘되네 어우 삘이 왔네 크흐 삘이 왔었어 이건 삘이 왔거든요 나한테 지금 삘이 오면은 잘되거든 이게 이상하게 삘이 오면 잘되 네 이거 일사원 가야되거든요 또 아 아니면 힘들어요 자 일사원 나와라 강화 맥스가 칠강이 맥스에요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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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해야되 잠깐만요 이거 상자 사는거 있거든 요 보너스 쿠폰 구입 여기 12원이거든요 이거 사서 한번 더 사서 삘이다 네 네 지리구용 하나 터지고 네 그 과정에 마우스가 살짝 이상해진 것 같애 마우스 샷건 했더니 야 짜증나 진짜 아 이거 제작자는 깨봤나 제작자가 안깨봤네 제작자가 안깨봤네 제작자가 안깨봤네 아 신나는 노래 들어야지 싸 clinic나서 딴따라란 딴딴딴 아신난다 딴따라란딴딴 딴따라라 드라딴 아이고 신나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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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신나 신나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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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나 쿵짝 쿵짜 콕쟈 콘셉트 아 BGM이 흥간다 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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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하하하아아어어 근데 이거 못깨요 아칸이 성공해도 못깨는 각이거든요 이건 이래도 못깨요 이건 이래도 못깨거든요 얘가 공석이 워낙 느리다보니까 데미니가 쎄도 못깨요 이거 이건 못 깨거든요? 이래도? 네, 이건 못 깨요. 니선생님 오징어님 쓰윽때만이 아세요? 이건 못 깨요. 이거... 아... 이래도 못 깨거든요.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한방에 죽인건 좋은데? 네, 이거 불별자를 지금 악한으로 넣지 말아야 돼, 진짜. 네, 너무 멀리네, 이 말체로. 5원 항아리가 있었나? 없을텐데? 이거 아니야? 아, 5원짜리 항아리. 난 또 5광차, 5광만 하라는 줄 알았네. 아이, 그 와중에 화염차.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붙이면. 이래도 괜찮거든요? 아, 근데 이거 유닛 찍기가 진짜 힘들어, 이거. 얘는... 얘는 진짜 죽이기 힘들거든요? 아니요? 아니, 근데 이게 터지거든? 저게 안 터질 확률 없어. 무조건 터져, 저건. 터지거든. 어쩔 수 없어, 저건. 아니, 그 와중에 이거 나왔어. 아, 괜찮은지, 영경이네. 피닉스님 안녕하세요? 파이더더더 Jungkook 안녕하세요? 파이다asion님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우입. 아, 이건 괜찮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괜찮거든? 어이구야. 저러면 괜찮나? 네 좋아좋아좋아 이것도 깨면은 제작자가 울거든요 네 이거 아 대저자가 개강디투를 두번이나 깨다니 하면서 이제 구간 맥스 1%를 만들고 그런 각이 나올수도 있어 진짜 오우 이거 괜찮아 10원이네 근데 그래파이는 안하는것도 괜찮았는데 지금이니 언제니 오늘이니 오우 오우 큰일났네 네 한마디야 생용 못깨죠? 이대로 빠른자마는 못깹니다 제가 겪어봤어요 나도 많이 겪었단다 걱정마 나도 몇번이나 깨보려고 했는데 안깨지잖니 안되는걸 어떻게 그와중에 아아 이게 왜 나오냐 그와중에 진짜 미치겠네 아유 저 필요없는 쓸모없는거 같애 여러분 너 쓸모있네 미안하다 너 쓸모있는 애였구나 아 미안해 너 쓸모있는 애였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아카나 너 쓸모있는 애였어 미안해 미안해 쓸모있는 애였어 아 너 쓸모없네 그냥 팔자 안되겠다 넌 그냥 팔아야겠다 아 그래 아 아니다 이론이라도 까봐라 에 희연님 뭐냐 얘 뭐죠 내 파괴되다니까 파괴되지 않는 와 파괴되다니까 파괴 안된다는 퇴사다의 의지 나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네 낙에는 윙문ست sakina 컹님 청개구리 된다 된다 됐다 된다 된다 딜이구요 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네 형제여 아 질러야 될까 말까 터져라 그래 에이 터져버려 너가 터지지 않고 없어 터져버려 아 진짜 터지냐 그렇다고 진짜 터지냐 에이 나쁜놈아 그런다고 니가 터지냐 에이 나쁜놈아 그렇다고 니가 터지냐 네 호랑이 러시님 네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사크님 어차피 아시기때문에 이분도 많이 해봤대요 네 호랑이 러시님 네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으어어어 다행히 어어 그래도 저 데뷔 전팔했는데요 에이? 안했을걸요 저분 에이? 했어고 에잉? 베이트대미님 전반하셨어요? 하셨다고? 에잉? 나는 전팔하신분 양심있게 비켜달라고 했는데 왜 양심을 안 비키시는거지 아니 전팔하신분은 양심있게 쉬라고 하셨는데 에잉? 아.. 헬스는 시작했다고? 하아... 흠... 난 빨간거 보스겠네 네 루님은 두번 깼지요 네 이분 그화정에 오오오 아니요 바로 육관 갈건데요 바로 육관 간다고? 노블링네임님이 드디어 아토 아토씨님은 아니예요? 이멘 님이 만드신거 아니에요 아니다니까요 내가 만든거 아니에요 자꾸 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거야 이제 내가 만들었다고 이제 그럴거 같아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어요 네 이분은 도유 제작사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도유? 두유? 아 이렇기 흠흠 왜 루님 왜 안 물어보시지? 헤라데립님 안녕하세요 스읍 제가 만든게 아니라 두... 두유... 네 두유 마시고싶네 개드립 제작사님 안녕하세요 제작자님 님 나온 어? 뭔? 뭐죠? 후원자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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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헿 사람이 한판하고 또 한판 더하니까 사람이 미쳐가네 하하하하핳 하다가 하다가 하하하하학 홍원자는 아니고 도움 주신 분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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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제작자야? 에잉?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는 것 같은데 빨린 그 과정이 힘들어요 터진 것 같아요 터진 것 같아요 저건 네 이거 2사원 보류해둘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대단히 4개로 뻐길만 하는게 일단 뻐겨보고 일단은 2가 2비가 있어서 약간 힘들지 련이 더 있으면 괜찮아요 네 두유 대작자님이세요 제가 아니고 아 그와중에 또 칼낼의 왕 오오oti 근데 저거 힘들세요 이쯤 되면 스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 그mond의 성공 다행히 포토딜이 여기 나와있어요 네 보면은 클릭하면은 네 25에요 데미지가 저거는 파멸충 두마리 방지기 때문에 왜 이노래가 나오냐 지금 기분 안받고 쓰보니까 다른 노를 틀자 네 한마리 더 아 시체매 하하하하 아 자꾸 이상한거 밖에 안나와 아 자꾸 파멸충도 또 터질거같고 엔트몰프님 안녕하세요 땅콩 터질거같애 땅콩 터질거같애 진짜 아 앙탈부리기 앙탈부리기인거같애 이령입니다 스물다섯살에 앙탈이라니 극혐이군 쭈쭈쭈쭈쭈 자 간다 지금이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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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이 어우 다행히 성공이야 이제 2강만 질러야겠다 아 이건 답이 없어가지고 2강을 지금 딜이 안나와가지고 이건 질러야돼 빨리 그래도 지금 잘 포기고 있어요 네 근데 저 이거하고 음 음 네 저 이거하고 꺼봐야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어우 저 터진것봐 어우 다행이야 아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아 아 아 그래도 다 저거 빼고 아 힘들어 그럼 자 이제 기운을 받아 자 이 선원와라 루님이 기운일 받아 아.. buffalo.. 밀 Premier 네.... 아니야 이제 다 이제 economist 안 나온다 vio 네 이거 한 시까지에요 그리고 미 science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감염되는 과학소 이렇게 많이 나와 뭐하는 거야 진짜 시작합니다 한번더 성공 10 욕하고싶다 그래도 성공했기 때문에 운빨이라 생각하고 치킨은 닭강도님 안녕하세요 지금이니? 언제이니? 자꾸 한마리를 주는 느낌이드네 기묘해 아 씨빨 뭐 뒷다듬으면 이렇게 들어가와 전파를 돌고 아 욕죄해서 죄송해요 흠흠흠 뭐라고 욕했네 그 과정에 한번 성공 흠흠흠흠흠 흠흠흠 아 욕 안하기로 했는데 욕이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음 욕이 순간적으로 나왔네 이해해주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잠깐만 아 이거 강화 강화해야되는데 이거 흠흠흠 지금이니? 어 행운에 이어지니 내게 미술을 짓고 있네 아다가 이거 죽을 죽을 각인데 아니 그 과정에 빨림 잘돼요 아 이거 연도자리에도 못 깨는데 이거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파 아파 제ő디 제작자야 네가 이거 직접 깨 봐라 직접 깨가지고 클릭해서 영상도 보여줘라 이거 직접 테스트해보고 더 맞냐 좀 웨틀이 합니까 갖고 들어 언어가 올 점해지니 제발 티타너 doch 진짜 티타너을 보고 한깍하라 꽉이고, 진짜 하지만 그냥 이런 일이야 너 둘이 진짜 쒸으우 아하 진짜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제작자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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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찀 uh. 하... 다들 힘들어요. 특히 파랑은... 네... 죽었어요. 네 이거... 이 스테이지는 솔직히 실드가 얼마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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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저 실드가 1인데 2호... 저건 아 200이네? 저건 진짜... 아... 누굴나와 보라님 망했어. 인생어가 더 터진 것 같아 노래나 틀어야지 슬픈거 강화해줘요 6강의 강화 맥스 강의 요호 저... 달빛처럼 강화의 성공 너머림도 사망 엔토리프님 퇴장당했어요. 맞아요. 왜 저래?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우리 개강디 제작자 인터뷰 있거든요 잠깐 있어보세요 하... 짜증나세요. 인터뷰라도 좀 들려주고 싶네요 아멘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마치... 하... 감사합니다.